글로벌 라이브 3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요 추석 이후 일이 많아가지고 머리를 못 깎은 거지 제가 어제 제 몸무게를 재봤는데 변화 없습니다 여러분들 송편 절대 많이 안 먹었습니다 자 오늘 3부 미국 주식의 미치다 장호석 본부장님도 나와 계십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본부장님 저 좀 살쪄 보이세요? 아니 그렇게 대문을 들이시면 아 그렇진 않습니다 그냥 똑같은 것 같은데요 누가 뭐 뭐라 합니까 저 여기 많은 분들께서 어 박교수님 고기 많이 먹고 쉬시다 오셨나보다 하시길래 아 아니 이제 그 옷이 하에서 그런 거 아닌가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뭐 저희는 뭐 조금 과식하면 확 쪄 보이고요 그렇죠 맞아요 이틀에 굶으면 확 빠지기 때문에 워낙 고무줄이니까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허브세요 아니라니까요 아니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시장이 이제 9월이 한 4일 남았습니다 한 4일 남아서 조금 시장을 정리할 때가 됐는데 저희가 이제 초반에 9월 달에 통계적으로 가장 안 좋은 달이었고 또 이미 직전에 7개월 연속 올라왔고 월간 기준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고 또 fmc 미팅 관련해서 또 테이퍼링 관련한 그런 내용이 나와졌고요 또 헝다 9월 사태까지 감안하면 굉장히 안 좋았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9월이었는데 어쨌거나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그렇게 많이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좀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지금 만약에 9월도 플러스 전환하려고 그러면 한 1.6%만 올라가면 이번 월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 그렇네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준비된 내용을 같이 좀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4일 동안에 물론 이제 별로 안 좋으면 별로 안 좋으면 마이너스 끝나겠지만 제 느낌상 좀 좋아 보이거든요 같이 왜 그런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난주 한 주 동안에 한번 결과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산해보겠습니다 다우가 0.6% 올랐고요 나스닥이 0.5% 그리고 또 나스닥이 s&p500 0.5% 나스닥은 0.00% 정확히 얘기하면요 0.01% 그래서 이게 진짜 거의 조금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봤더니 다우가 연중으로 보게 되면 13.7% s&p500이 18.6% 나스닥이 16.8%로 나쁘지 않은 그런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나마 많이 올라온 게 보니까 유가가 많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73.94%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넘어갑니다. 보신 것처럼 이게 다우거든요 다우 지수가 사상 최고치 대비 얼마 밑에 있냐고 보여주는 건데 2.34% 밑에 있습니다 거의 뭐 솔직히 하면 하루 이틀 급등해버리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s&p500이 사상 최고치 대비 1.99% 밑에 있고요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 대비해서 2.31% 밑에 있고요 나스닥 백지수는 사상 최고치 대비해서 2.37% 밑에 있습니다 거의 2% 가까이 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가 굉장히 9월달 힘들었던 9월달 생각하면 그리 많이 빠져 있지 않은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계좌가 혹시 많이 빠져 있다 하신 분들은 s&p500 종목들이 아니고 약간 그런 가벼운 종목들 제가 지난주에 한번 보여드렸습니다만 개인들이 좋아하는 종목 중에서 약간의 조그마한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그리 빠져 있지 않은 모습 보이니까요 4일 동안 쭉 달려갖고 다시 한번 9월달에 플러스 반전해서 끝나는 모습을 기원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올라갔던 종목 내려갔던 종목 특징적으로 한번 볼 건데요 가장 많이 올라간 것들이 엑스음법을 시해보는 같은 에너지 관련 것도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유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실제 에너지가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실제 얘기하면 실적이 좋아지는 가장 위대한 업종입니다 이게 워낙 작년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일단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엑스음법을 시해보는 뭘 가져갈지 모르겠지만 한번 에너지 업종도 가져가보자고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지난주에 또 올라왔던 종목들이 여행 관련주 부킹홀딩스가 7% 이상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카니발 크루즈죠 8% 그다음에 누월리 캐비안 크루즈 역시 8%가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익스피디아가 12.94%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약간의 코로나에 대한 완화에 대한 모습을 기대하면서 여행 관련주가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실제 지난주 금요일에 나왔던 카니발 크루즈 카니발 회사에 대한 실적도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고 여행이 재개가 되면 올라오는 그런 모습 확연할 걸로 보이니까 이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호텔 관련주가 다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당연히 여행 가면 잠을 주무셔야겠죠 같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실제 지난주에는 거의 다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독 안 좋았던 부분이 하나 있거든요 중국 관련 기업들이 다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알리바바가 9.35% 진동닷컴이 4.78% 그다음에 핑티우뚜어가 6.13%로 거의 중국 관련 기업들은 한 90%가 빠졌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늘 얘기하는 얘기지만 중국이 최초에는 아시겠지만 인터넷 관련 기업들을 옥죄다가 그다음에 또 사교육 업체를 옥죄다가 또 나중에는 또 억만장자 돈 많으신 분들을 규제하다가 지금은 어쨌건 헝다그룹까지 사태가 이어지는 그런 모습 그다음에 지난주 금요일 날은 비트코인 감화화평을 또 규제하는 그런 모습 보여서 솔직히 좀 이렇게 규제를 풀어준다는 기사가 나오면 좋은데 매일매일 옥죄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시장에 너무 안 좋은 영향을 미치니까 조금 보유하신 분들이 좀 짜증이 나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지금의 중국의 모습들은 제가 주말 내내 기사를 찾아봤는데 뭔가 조금 완화되거나 조금 시장에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아직까지 보이지 않는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니까 어쨌거나 중국 관련 분들 좀 멀리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알리바바가 상당히 좋은 종목으로 많이 얘기했습니다만 주가 계속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요 안타까운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실제 이제 제가 봤더니 개인분들 대한민국에 있는 개인분들이 그때 봄이었나요 그 찰리 몽고께서 굉장히 극찬하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이후에 많이 매수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어쨌거나 대부분 다 지금 물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알리바바가 다시 한번 굴욕당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왜 굴욕당하는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이 페이지인데요 보신 것처럼 작년도 10월 달에 알리바바 시총이 8천을 배워 80억 달를 달했습니다 굉장히 큰 기업이었고요 월마트에 비해서 딱 2배 시총이 컸었거든요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날 역전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역전당하는 그런 모습 조금 역전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어쨌거나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미국 주식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 격차가 굉장히 컸다고 생각했었는데 이게 역전당했었어요 지난주 금요일 날 그만큼 월마트는 꾸준히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알리바바는 굉장히 스피드하게 빠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상당히 좀 충격적인 기사인데 충격적인 내용인데 어쨌거나 그 정도로 많이 빠진 그런 모습이다 쉽게 얘기하면 2020년 10월 대비해서 지금 반토막 이상이 났기 때문에 아까 어쨌거나 지금 보유하신 모든 손해권에 들어와 있거든요 일단은 좀 반대하는 그런 모습이 나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안 좋은 기록을 세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요 어쨌거나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 다시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조금 희망적인 것은 해치펀드가 최근에 매수했던 리스트에 거의 10위권에 올라온 종목이 알리바바였습니다 그만큼 이제 저가 매수는 상당히 좋은 종목이니까 가져가면 좋은데 다만 이게 규제가 끝나지 않고서는 반등할 수 있는 여지는 별로 안 보이니까 한번 좀 장기적으로 보시라고 다시 한번 조언들어 보겠습니다 어쨌거나 월마트에 지는 그런 모습 보였다 상당히 좀 의아한 그런 내용이고요 지금 알리바바의 모습은 어쨌거나 시총이 1년 만에 반토막 이상 났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블랙락이요 블랙락이 그런데 사실 제가 이 기사를 가져오면서 조금 중국 관련 기업들 특히 테크 기업 관련해서 조금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부터 다시 주목해라고요 왜 그러냐면 블랙락이 원래 자기들이 갖고 있는 중국 관련 기술주가 모여 있는 ETF가 있습니다 mchi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mchi 이어서 다시 한번 지금 나오는 것처럼 아이시어즈 msi 차이나 멀티섹터 테크 ETF를 또 출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kweb라고 하는 다른 ETF에서 좀 밀리다 보니까 이걸 이기 위해서 갖고 온 건데요 여기 내용을 보시게 되면 중국에 대한 부분들 상당히 좀 바닥이라고 인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왜냐하면 지금 mchi가 고점들이 많이 밀려 있습니다 단도막 각각이 밀려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새롭게 이번에 출시한 이 ETF가 나온 이유가 약간 바닥을 인지하고 나서 뭔가 좀 월등하게 나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기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한번 기대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름은 나왔습니다만 아직까지 심벌이 안 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냥 이게 있다고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 ETF가 나온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출시의 시기 맞춰서 한번 사보면 어떨까 블랙락이 지금 칼을 갈고 있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거든요 알게 모르게 중국에 좀 투자한 것도 있고 중국에 관련해서 좀 돈을 벌려가는 그게 강했는데 지금 매번 깨지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만들어진 새로운 ETF를 출시한다고 그러면 그때부터 조금 뭔가 좀 나아지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기 때문에 만약에 나오게 되면 한번씩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아래쪽에 보이는 그림은 이게 아까 말씀드린 파란색이 mchi입니다 이게 바로 블랙락이 갖고 있던 기존의 ETF인데요 하얀색이 앞지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았습니까 하얀색이 kweb라고 하는 또 다른 회사의 ETF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ETF에 밀리는 그런 모습 보이다 보니까 칼을 갈고 있으면서 새로운 ETF를 만들었다 그럼 이제 이 ETF에 뭐가 들어갈까요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뭐가 들어갈까요 당연히 텐센트 그다음에 바이두 알리바바 그런 기업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사실 종목의 어떤 편입 종목에 대한 차이는 거의 없는 걸로 보이니까 다만 이제 어떻게 비중을 가져가느냐 이 차이만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 만약에 블랙락이 이걸 한번 부진을 올라간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또 다른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준 하나의 신호이기 때문에 이때 한번 중국 관련 기업들 관심을 가지니까 다시 한번 주언드려보겠습니다 어쨌거나 오랜 기업도 연구한 거니까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본부장님 저런 블랙락 상품이 출시됐을 때 그런 거를 구매하는 것도 괜찮겠지만 어차피 알리바바나 텐센트나 이런 것들의 규제가 좀 풀리면 중국 증시에 있는 원래 주식들도 반등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사실 중국 정부가 지금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상장을 좀 중단했으면 좋겠다 하는 뉘앙스도 조금 흘렸는데 그럼 괜히 여기 위험성 있게 미국 증시에 투자되어 있는 etf를 중심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본토에 있는 거 etf를 사는 게 낫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etf가 지금 미국 본토에서 거래가 되는 etf지만 여기 대략 편의점은 다 중국 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상관없는 거고 왜냐하면 사실 미국인들 입장에서 생각한다고 그러면 자기 나라 통화로 거래하는 게 좀 더 낫지 않겠습니까 마치 이제 국내에서 저한테 많은 질문을 하시는데 타이거 관련 나스닥 etf 이런 것들이 국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환전을 하기 싫어서 달러를 가져가기 싫어서 어떤 원화로 거래할 수 있는 etf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같은 맥락으로 본다고 그러면 중국 기업들은 관심이 있는데 내가 좀 고르기를 뭐하고 만약에 블랙락이 운용하신다고 그러면 달러를 직접 넣어서 투자해 보는 건 저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에 혹시 우리 교수님 잘 아실 것 같은데 중국 기업들이 중국에 있는 미국에서 거래하는 미국에 상장된 기업들 아니면 우리 중국 당국이 규제하는 기업들이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 실제 규제하지 않는 기업들은 주가가 거의 안 빠졌거든요 중국이 밀고 있는 반도체 같은 기업들은 안 빠졌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여기서 블랙락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좋은 기술주들이 너무 과도하게 많이 빠진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걸 모아서 이태부터 투자한다고 그러면 좀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의미가 담겨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기사를 봤는데 블랙락이 엄청나게 기대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반등에 대한 이런 부분 물론 이게 출시가 아직까지는 되지 않았고요 지난 수요일 날 sdc 서류만 제출한 상태인데 이게 만약에 진짜 출발한다고 그러면 그때부터 한번 유심히 보는 게 어떨까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나마 하나 조금 시장을 지탱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릴 건데 제가 이제 시장을 좋게 보는 이유 중에 바로 하나입니다 지금 이제 10년물 국채 순위를 조금 전에 보고 갔더니 1.49 조금 있으면 1.5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5 그나마도 예상보다 좀 낮은 건데 어쨌거나 꾸준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시장을 살린 기업들은 바로 이런 기업들입니다 gp모건 체계에서 3.4%가 올랐고요 뱅크 아메리카 4.05%가 올랐습니다 비자카드 마스터카드가 각각 4% 올라가면서 약간의 금융 섹터가 시장을 좀 견인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이게 지금 이제 금리가 바닥까지 계속 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인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금융주가 시장 이끌어가면서 그리 많이 빠지지 않는 그런 모습 보일 것 같다 지난주에 지난주에 다우가 셌던 이유가 바로 금융주의 강세였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보기에는 금융주가 잘 버틴다고 그러면 일단은 시장에 대한 하락은 급락은 없을 걸로 보이니까 오히려 올라간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좋게 보는 이유가 이거니까 오늘 몇 번째입니까 금융주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제가 제2표범거치에 있어 하고 갖고 있는 boa까지 보고 왔는데 지금 사상 최고치 약 2% 밑에 있습니다 정말 딱 좀만 뻗으면 고기만 들면 닿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좀만 가지 않을까 싶고요 1.49 간 다음에 1.5 가고 1.6 1.7 갈 것이냐 확률적으로 아니면 다시 1.49 갔다가 1.4 1.3 1.2까지 빠지겠느냐 한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빠지는 것보다는 올라가는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조금 더 금융주의에 관심을 더 깊게 가져가는 게 맞을 것 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또 비자카드 마스터카드 반등을 좀 세게 하는 편인데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bnpl 그러니까 지금 할부기업들이죠 어펌이라든지 애프터페이 페이드라고 하는 그런 많은 기업들 그러니까 할부기업들이 약간의 시종이 떨어지는 분들이 있는 거라서 신용카드 반대편에 있는 기업을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이 반등할 때 많이 빠지다 보니까 다시 이제 반등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실제 코로나가 다시 한번 완화되는 그런 모습 보이고 조금만 뭐 시장에는 좀 다시 경제 재개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열심히 긁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저도 오면서 긁었는데 비자카드 마스터카드 역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많이 언급된 종목이 하나 있는데요 기사가 제목이 이렇습니다 왜 세일스포츠닷컴이 최근에 많이 기사가 되고 있는가 실제 기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외근을 봤더니 9월 23일 날 투자자의 날에서 일단 내년 전망을 상향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상당히 지금 시장에 집중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게 집중받았던 모습은 보시는 것처럼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까지 이게 월봉 기준인데요 주가가 계속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게 왜 빠졌을 때 이때가 굉장히 이슈였냐면 하필 다우 30의 편이 되자마자 빠진 거거든요 마치 무슨 약간 지그스처럼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괴로워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전망을 올려주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특히 빠진 이유 중에 하나가 슬랙과 합병 때문에 너무 많은 돈을 쓴 거 아니냐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오히려 슬랙 때문에 시너지가 나올 것 같다 그러니까 보니까 기업마다 슬랙을 쓰는 회사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회사의 슬랙을 쓰고 있지만 혹시 셀스포스 닷컴에 소프트웨어 쓰지 않는 기업들은 교체해서 영업이 가능한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상당히 영업의 세일제에 대한 부분이 좀 좋아질 거기 때문에 며칠이 올라오는 건 너무 당연하다고 보실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파이퍼 샌들라가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하면서 이건 약간의 조금 제가 보기 힘든 그런 케이스인데 목표 주가를요 기존에 280에서 365로 올리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그럼 정확하게 85달러를 올린 건데 이런 건 극히 드문 케이스입니다 한 30% 올린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리는 건 굉장히 드문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보기에는 아주 지나치게 이 셀프포스 닷컴을 낮게 본 게 아닌가 그래서 약간 반성의 의미로 크게 쓴 게 아닌가 싶어서 그리고 앞으로 지금 셀프포스 닷컴에 만약에 주가를 본다고 그러면 이들 얘기친다고 그러면 지금 285달러니까요 앞으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으니까 이것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늘 얘기하지만 최종목 중에 하나니까 이것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셀프포스 닷컴이었고요 셀프포스 닷컴이요 제가 이제 우리가 이 셀프포스 닷컴은 편의점에서 구매가 안 되잖아요 이렇게 파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데 웬만한 기업들 다 쓰고 있거든요 중소기업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세일지하기 위해서는 고객들을 관리를 잘해줘야 되는데 그런 관계 관리 그러니까 이런 고객 관리를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클라우드 다운받아서 운영하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우리 개인은 잘 모르지만 기업들은 많이 쓰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 기업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몇백 개 기업들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요 한번 좀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또 골드망사스가 유가를 들고 왔습니다 유가 언제였죠 2000 몇 년도였습니까 그때 한창 막 유가 달리고 있는데 150달러 얘기한 다음에 유가가 급락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 사실 욕을 많이 먹었는데 이번도 연말에 유가를 90달러 상영장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딱 보시면 여기 빨간색만 분 보시면 좋은데요 이쪽에 왼쪽에 있는 게 브렌트입니다 브렌트가 기존에 80달러에서 90달러 10달러 올린 거고요 3개월 치죠 그러니까 앞으로 12개월까지 올해 12월까지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WTI인데 원래 77달러를 받는데 80까지 10달러 올리는 또 모습 보였거든요 각각 10달러 올리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얘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좋은데요 허리케인 아이다인가요 그게 불어서 그쪽 상당히 원유 지역에 문제가 컸나 봐요 첫 번째 태풍 때문에 허리케인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는 날씨를 자꾸 얘기하고 있는데 날씨가 이번 겨울 굉장히 추울 거랍니다 이번 겨울에요? 네 이번 겨울에요 물론 미국 얘기입니다만 엄청나게 추워서 아마도 에너지에 대한 소비가 크게 증가할 걸로 보고 있는데 안 추면 어떡하죠? 왜냐하면 날씨라는 게 정확히 이게 예측이 쉽지 않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론 여기에 보고서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도 있지만 오히려 물론 코로나가 잠잠해진다는 확신할 수 없지만 조금만 더 잠잠해지고 우리가 경제재가 빨라진다고 그러면 오히려 에너지 소비가 좀 많아지면서 유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90달러니까 지금보다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WTI가 브렌트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데 뭐 거의 차이가 별로 없어진 것 같아요 최근에 올라오는 거 보니까 저희가 이제 보통 얘기할 때 WTI니까 그걸 좀 기준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골드막삭스 같은 보고서인데요 골드막삭스가 원래 시장을 굉장히 불리시하게 보는 아이비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시장이 약사로 간다 그러면 이런 이유 때문에 약사로 갈 것이라는 의견을 다섯 가지 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걸 재밌게 본 이유는 원래 나쁜 얘기하는 데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좀 약간 약세가 약간 꼴을 내리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다섯 가지 이유를 보시면 좋은데 제가 본 리포트 중에서 가장 쉬운 보고서가 아니었나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볍게 첫 번째 골드막삭스가 말하는 시장의 약세의 다섯 가지 이유인데요 첫 번째 자금 유출입니다 보신 것처럼 지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글로벌 주식형 ETF에서 펀드 쪽에서 자금이 엄청나게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이게 바로 지난주의 모습이었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헝다그룹 사태로 인해서 그동안 약간의 재고 있던 언제 팔까 고민했던 사람들 주식을 판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런데 여기 한 주만 돼서 아직까지는 이걸 데이터화시키는 쉽지 않은데 어쨌거나 이게 이제 이분들의 얘기는 이게 하락의 출발일 것이다 그래서 일단 아웃플로의 출발로 보기 때문에 만약에 두 번 세 번 네 번 더 그어진다고 그러면 맞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한 번이기 때문에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거나 헝다그룹이 만들어놓은 어떤 슛 유출 상태인데 어쨌거나 한 주니까 돈 좀 더 보시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자금 유출했고요 두 번째는요 10년 물 국채 순위입니다 지금 올라오는 폭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1.49%인데 어쨌거나 이게 올라오면 금융주는 올라가지만 늘 얘기하지만 금리가 올라오는 게 취약한 업종도 있지 않습니까 테크 업종도 마찬가지고 또 조그만 기업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자가 올라올 때 취약한 기업 때 주가가 빠지기 때문에 악재라고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금융주가 시장에 대한 지배가 크겠습니까 테크가 크겠습니까 당연히 테크 아닌가요 네 테크입니다. 테크가 크기 때문에 금융주가 아무리 올라와도 시장을 덮어볼 수는 없거든요 금융주가 현재 sm500에 약 13% 차지하는 그런 비중을 보여주고 있고요 반대로 테크 쪽은 26%니까 그거 2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지금 만약에 금리가 올라온다고 그러면 금융주가 좋아지는 모습 보이겠지만 나머지 기숙주에 대한 부분들이 나빠질 거기 때문에 두 번째로 말씀드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유입니다. 이건데요. 딱 보시겠지만 이게 드라이버를 구하고 있는 그런 그림인데 공급만 문제가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페덱스 같은 경우에 지금 그냥 트럭이 서 있습니다. 운전을 못 구해서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운전하면 되는 거 아니냐 말씀하시겠지만 그게 안 되고요. 운전 대형 트럭은 상당히 따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여러 가지 따야 돼요. 라이센스를.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집에 갔던 돌아갔던 그만뒀던 트럭 운전기사분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어마어마하게 높은 임금을 주거나 아니면 진짜 엄청나게 좋은 혜택을 주지 않으면 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 보기에는 상당한 지출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 문제. 또 한 가지는 나이키인데 지난번에 보여드렸습니다만 베트남의 공장들이 지금 섰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거기서 신발의 절반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나이키 신발 만들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쨌거나 공급 문제가 커진다는 것도 이들이 내세운 이유인데요.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게 이건 같습니다. 최근에 병목 컨설턴 나오고 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예 해운 선적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한국까지 와도 이걸 또 트럭으로 옮기는 운전기사가 부족한 부분까지 터지면서 한데 어려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한 가지 얘기하자면 반도체 칩 부족까지 나오면서 자동차가 안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본다고 그러면 세 번째가 제가 보기에 상당히 일리가 가는 그런 이유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요. 델타 변입니다. 델타 변인데 지금 만만에 꺾이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이 꺾이는 모습 보였는데 일각에서는 다시 올라갈 거다. 왜 그렇게 보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다시 올라갈 거다. 반감기 뭐 이런 거 걸린 거예요? 이제 안 만든 분들 10명 중에 3분은 도망다니고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숙졌다가도 다시 금방 효능이 떨어지면 또 금방 돌파베이가 나오면서 또 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시 쉽게 얘기하면 베트남이나 잘 관리되다가 다시 폭발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도 안 맞는 분들 다 맞게 하지 않으면 다시 거기서 이제 또 확산되면서 올라오는 모습 보일 거다 해서 지금 현재 델타 변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의 꺾이는 모습은 확연합니다. 유대가 간다면 꺾이는 모습으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여기서 다시 하면 관리가 안 되면 다시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3차 교통도 맞고 그다음에 안 맞는 분들 빨리 맞아야지만 감소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좀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보면서 저희가 벌써 지금 코로나와 같이 산 지가 1년 반이 넘지 않았습니까? 넘었죠. 이제 2년 다 돼 가지고. 벌써 2년 다 돼 가지고. 제가 진짜 거짓말 안 하고요. 2년 동안에 어떤 이렇게 어떤 방송 했다든지 이런 거 말고 즐거운 추억 짓지 않았습니까? 추억 어디 갔다든지 어디 갔다든지 이렇게 좀 자연 경쟁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같이 우리 지인들과 놀러 가서 한꺼번에. 추억 이런 거 생각 2년 동안 아무런 추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진짜. 진짜 제가 생각해도 정말 여러분들 정말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그런데 진짜 올해 빨리 좀 겨울 대회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네 번째 이유니까 이것도 한번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델타 변이만 생각하면 저는 약간 우울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슬슬 진짜 조미수 셔요. 교수님도 학생들 만나서 막 이렇게 얘기해 그런데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줌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줌만 보고 있는데 줌이 또 교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해서 네 번째. 힘들더라고요. 혼자 얘기해. 힘들어요. 힘들고 이게 이제 눈과 눈을 맞춘 다음에 그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 표정을 보거나 이렇게 뭔가 교감이 이루어지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전만 보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여간 그런 아쉬움이 있었다는 것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9월 25일자 기사니까 이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시장을 약세를 보는 다섯 가지 다섯 번째 이유입니다. 이겁니다. 중국입니다. 중국이 안 나올 수 없겠죠. 중국인데 중국은 이렇게 봅니다. 지금 뭐 끝도 없는 규제 연속. 그다음에 끝도 없는 악재 연속. 지금 아시겠지만 뭐 하나 풀어주는 거 없이 계속 옥자가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또 한 가지 골드막사스 같은 경우에는 헝다그룹 사태는 이거는 이제 끝이 안 나고 약간은 이제 회사가 폭망하는 쪽으로 많이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재생 가능한 게 아니고 중국도 좀 포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살려주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간다고 보기 때문에 헝다그룹이 만약에 좀 시간이 걸려다가 파산하게 되면 그것도 하나의 악재가 될 텐데 어쨌거나 중국의 문제를 좀 잡고 있어서 제가 보기에도 너무 당연한 게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늘 얘기하지만 중국 문제는 늘 있는 문제니까 중국 주식을 선택할 때는 조금 더 신중하게 보시고 선택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뭐 제가 여기 올해까지 하면서 좀 뭔가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런 호재가 터졌습니다. 진짜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얘기하고 싶은데 그게 안 나왔고요. 아쉽지만 하여간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보다 보니까 대부분 여러분도 이해하는 기사 아니었습니까 너무나 정확히 이해하는 기사였기 때문에 만약 이런 부분 5가지가 만약에 시장의 어떤 장기전으로 시장의 악재로 만약에 남아있는다고 그러면 시장은 어쩔 수 없이 하반기에는 좀 약스러 갈 수밖에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좀 주의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골든마사스는 시장을 약하게 보는 쪽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높게 보는 쪽이었고요. 지난번에 보여드렸습니다만 올해 하반기 목표 지수가 4700으로 보는 아이비였기 때문에 좋게 보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한 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미국 증식 저한테 가르쳐주시면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시청자분들에게 가르쳐주시면서 미국 증식은 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실적에 따라서 성적에 따라서 바로 주가가 반영되기 때문이제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또 중국 증식은 지금은 돌출 규제 이런 것들을 급등락이 일어나고 정신이 없지만 중국은 또 국가 주도의 경제 체제로서 어떤 사람 육성해라고 하면 어느 기업들이 또 주가가 뛸지 어느 기업들이 주목받을지가 또 뻔히 보이는 증식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만약에 중국의 규제가 어느 정도 일단락되고 나면 미국 증시와 중국 증시 우리 본부장님은 양쪽 중에서 어딜 더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미국이죠. 저는 미국이죠. 미국 주식에 미치다니까. 미국 주식에 미치다 라고도 그것도 맞지만 제가 2003년도에 중국을 물렸거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 꼼꼼히 살펴보고 중계를 시작한 거기 때문에 저도 중국에 애정이 있습니다. 다만 중국 주식이 여러분 투자하실 때 미국 주식과 똑같지만 그냥 자유롭게 내가 내가 사랑하는 정보 내가 관심 있는 정보를 사서 그냥 가져가면 되고 그 기업의 실적에 따라 주가 움직이는 건 너무 당연한 건데 과도하게 중국 정부가 개입해서 주가를 뭔가 약간 훼손시킨다. 방해한다고 그러면 그거는 투자라고 보기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런 약간 장애물 때문에 제가 싫어하는 것뿐이니까 너무 오해하지 마시고요. 또 한 가지 만약에 지금 당장이라도 중국 시장이 조금 더 열려있는 시장 그다음에 자본주의 시장이 맞게끔 바뀐다 그러면 해야죠. 해야 되고 또 정확히 얘기한다고 그러면 미국 중국 한국 33%씩 가져가는 게 딱 정보가 난다. 그것도 좋네요. 그런데 일단 지금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미국을 더 많이 얘기하고 미국 중에 미쳐 있습니다. 벌써 시작됐습니까? 벌써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오늘 9월 27일입니다. 월요일 날 장 출발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소포 밀려서 출발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s&p500 아직까지 선물 지수가 안 들어오는 그런 모습 조금 있다가 보겠습니다. 지금 안 들어온 모습이니까. 참 앞서서 지금 우리 어떤 분이었죠? 두 번째 이교시 했던 분이 어떤 분이었죠? 우리 미래세대증권의 이영원 이사님께서 mz세대들이 과 함께 주의해서 달 주식. 제가 mz세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한참 차이 나잖아요. 제가 이제 가까이서 할 수 있는 사람은 가장 동생들이 밀레리얼 분들인데 우리가 etf 중에 젊은 분들이 좋아하는 소비 성향이 있는 기업들을 뽑아나서 운영하는 etf가 있어요. 이게 밀레리얼 etf인데 miln입니다. 밀레리얼의 낙자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딱 차트인데요. 사상 최고치입니다. 끝내주네요. 사상 최고치고요. 이걸 월봉원으로 보셔도 사상 최고치가 그냥 올라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걸 왜 지금 알려주셨어요? 왜 그러냐면 밀레리얼들이 소비의 중심에 있다는 거죠. 돈을 쓸 수 있는 사실 제 뜻은 아닐까 돈을 못 쓰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이 친구는 돈을 쓰는 세대이기 때문에 이들이 좋아하는 브랜드가 모여있는 etf가 잘 가는 겁니다. 한 번 어떤 게 있는지 제가 간단히 보고 넘어갑니다. 인투이트가 제일 많이 들어있는 인투이트가 뭐냐면 개인의 재물관리 세금을 도와주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터보텍스라고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갖고 있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파벳 코스트코 스냅 나이키 애플 페이스북 로우스 홈디포 이런 기업입니다. 얼마 전에는 상단에 뭐가 있었냐면 룰루레몬 같은 게 올라왔었거든요. 그게 좋으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들은 소비를 반영해 주는 그런 기업들이 와 있는 건데 그만큼 밀레를 갖고 있는 소비력이 크다 보니까 그런 기업들이 주가 잘 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etf가 좋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거 주가가 그래봤자 44.85 달러입니다. 얼마 안 합니다. 얼마 안 합니다.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이제 뭐 조금 장기 투자하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출발 상황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실시간 채팅창에서 말씀해 주시는데 벌써 보면서 얘기 나누시지. 저기 그냥 야후가 조금 느리니까요. 핀비지 사이트에 있는 지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우가 0.33% 플러스고요. 나스닥은 0.71% 마이너스입니다. sm500의 0.2% 마이너스로 지금 다우만 선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느낌상 아까 얘기했지만 금융재가 선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느낌상 아까 얘기했지만 금융재가 선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나스닥이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을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시총 상위 종목들이 전부 다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까도 말씀을 미리 드렸습니다만 마이크로소프트 1.35% 마이너스 어도비 1.55% 마이너스 엔비디아 1.95% 마이너스고요. 애플도 1.55% 마이너스 구글 페이스북 전부 다 마이너스 나고요. 넷브리스트 마이너스 아마존도 약 2% 마이너스 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반대로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 있는 금융주들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요. 뱅크 아메리카는 사상 최고치 역사상 최고치에 거의 다 갔습니다. 만약에 오늘 조금만 세면 갱신할 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그런데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아마 10년 국제금리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기술주 쪽으로는 약간의 매도가 나오는 모습이 아닌가 싶고요. 오늘까지 또 에너지가 다시 한 번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에너지 금융 너무 강한데요. 같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개별 종목 쪽으로는 보잉도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보잉이 강한 모습 보이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행 관련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행을 물론 차로 갈 수도 있지만 걸어갈 수도 있지만 보통 비행기로 가지 않습니까? 비행기 수요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감이 깔려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별 종목 이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시간이 좀 되면 제가 개별 기사도 좀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오네요. 여기 보시면 헤드라인 기사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식이 빠지고 있는데요. 이번 주 주초에 빠지고 있는 하락을 출발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일드가 올라간다고 그러죠. 10년 국제수익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테크 쪽은 빠지는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의 흐름이 그냥 특이한 흐름이 없습니다. 다 여러분이 인지할 수 있는 흐름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보시면 되고요. 개별 종목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알파벳 기사인데요. 알파벳이 커미션을 커트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기사냐면 여기입니다. 할 것이다. 커트할 것이다. 아직까지 한 건 아니고요. 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무슨 얘기냐면 결제할 때 매출의 20%를 받지 않았습니까? 인해 결제 3%를 낮추겠다. 그래서 일단 상당히 좋은 기사 아니겠습니까? 혹시 그럼 우리 유튜브도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런가요? 슈퍼채 저희 다 못 봤잖아요. 못 봤죠. 이것도 되는 건지 슈퍼채는 안 나오니까 나중에 확인해보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테슬라 기사가 나왔는데요. 풀셀프 드라이빙 베타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해준다고 하니까 이거는 뭐 고객분들이 원하시면 할 수 있는 건데 그냥 해주는 게 다 하는 게 아니고 요건을 충족한 분들한테 판다고 하니까 이거 나중에 한번 간략한 기사니까 나중에 정확한 기사가 나오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나머지는 여기는 토요타 자동차 도요타 자동차가 1.3%가 올라가고 있는데 그 이유는 2580만 주에 발백을 하면서 자소수 매입을 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다음에 베스트바이 베스트바이는 한국의 하이마트라고 보시면 좋은데요. 탑아이디어 그러니까 강력 매수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이 의견이 파이퍼 샌드라가 제시한 의견인데요. 왜 했냐면 베스트바이 토탈테크 멤버십 프로그램을 극찬하면서 나온 얘기인데 혹시 이거 아십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베스트바이 하시면 홈페이지에 베스트바이 토탈테크 멤버십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걸 딱 가입하시게 되면 24시간 기계에 대한 저는 괜히 기계치거든요. 기계치들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as 같은 거. 책이나 아니면 인터넷으로 직접 부를 수도 있고. 원격이나 이런 것 같습니다. 원격이나 할 수 있으면 내가 만약에 뭐가 안 된다. 그럼 물어볼 수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설치 같은 것도 보통 비용을 받았는데 무상으로 설치가 또 가능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옵션이 쫙 있더라고요. 그거를 해주면서 상당히 극찬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이 베스트바이가 지금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본다 그러면 베스트바이 가서 냉장고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마존 사시겠습니까? 베스트바이요? 전. 아까 그거 시청되면서요? 아니 그러니까 아마존이 싸니까 글로 가시는데 조금 비싸더라도 그런 서비스 때문에 여기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솔직히 아시겠지만 관리받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마존이 팔굽으시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런 프로그램에 가입한다. 그래서 일단 지금 그런 극찬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주가 올라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냉장고 균형 맞추기 엄청 어렵거든요. 그건 어렵죠. 안 그러면 문이 안 닫힙니다. 맞아요. 그런 거 다 도와주는 거니까 그런 서비스가 바로 베스트바의 토탈테크 멤버십 프로그램이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상황을 좀 보고요. 오늘 실시간 채팅창에서 로키드마틴 자꾸 얘기하시는데요. 한번 봐주실래요? 네. 로키드마틴 봐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수는요. S&P500이 0.33%가 빠지고 있고 다음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는데 나스닥만 1% 하락까지 나스닥을 좀 하락을 키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키드마틴. 뭔 이슈가 있나. 런렛티죠. 로키드마틴 하면 로키드마틴 주가 올라가면 10중 8구 큰 계약이 나오거나 보통 이제 공급계 같은 거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기사가 많이 나오는데 딱 나오네요. 지금 딜리버리 했다고 그러죠. F35 재특이. 딱이네. 안 봐도 비료입니다. 만약 로키드마틴 올라가면 이런 수주 이런 계약 국방부와 계약 이런 거가 아니면 딱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축하드립니다. 많은 큰 계약이 나온 것 같은데요.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 정도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다만 이제 테크가 좀 많이 빠지는데 이게 조금 마음이 걸리네요. 1.09%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뭐 또 지켜봐야죠. 네. 지켜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또 미국 주인식 찬찬히 저희가 살펴봤고요. 올 겨울은 무지 춥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3%와 함께 따뜻한 계좌 만들 수 있도록 저희는 내일 또 풍성한 소식 정교한 소식 들고 다시 한 번 또 찾아뵙겠습니다. 자 오늘 푹 주무시고요. 장호석 본부장님과 저는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쎄 eu 명예rin